쟤 어떻게 나 저렇게 냈냐? 아 갔다와 가방 어쩐지 편하더라 아 가방을 줬다고? 아 먼저 가 막 와 갔다와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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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끌어요 야 조테판 타오네 우와 야 야 야 오늘 일 나겠다 안 되겠다 우와 야 씨 오늘 오 와 씨 어 왜 왜 이렇게 까지 됐어 이거? 우와 우와 뭐라고? 오 오 오 오 야 야 어떻게 해 야 큰일 났어 야 오 오 오 연락 없어 천천히 아니 천천히 무슨 연락을 해야 되나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 서비스 우와 갈쎄용 하이, 뒤에 갈거야? 천천히 가요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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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걱정해야지 와 미끄러워 우와 아쉽 워호호호호 오늘 오늘 해처만 따라붙으면 뭐 하나 건질 수 있다 이리와 따라와 야 팬성 정신하게 해줄게 아아 좋아좋아 오시게 니바 오! 어! 아 미끄러기 아! 오시게 닮ώ 묶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화 오쑤 이거 아 5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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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무서워 저런거 잘가네 아씨 8일장 찾아가서 너디로 안오니까 저는 아우 졸라 무서워 여기 옆에 길 있지 않았냐? 예 어디? 오른쪽으로 아씨 모르겠다 이쪽 이쪽 이렇게 왜 안타? 야 왜 안타? 못타 아우씨 여기 졸네 무서워 코스 잡으면 그냥 뒤를 알아야돼 뒤로 못올랐지만 아우씨 우와 우아 우와 왜 야 야 미끄러워 겁나 미끄러워 됐어 맑은 날타 하하하하 오! 이야! 막불어! 와아아아 와하하하하 야아 아클랏 아클랏 음 아 으 아 으 으 으 천천히 오세요. 천천히. 가도 돼. 가도 돼. 여기 천천히 오면 늦으려는데. 왔다. 왔다. 빨리 가다 늦을 것 같은데. 아이씨. 아이씨. 오. 오. 우와. 오. 야 눈 쌓이는데. 오늘 초보자 있어. 살살 가. 나만 하는 거야. 나만 하는 거야. 아우 무서워. 오. 야 씨. 오늘 얼마나 웨이백을 내가 뒤로 빼는지. 뒷바퀴가 다 엉덩이 간다니까 지금. 왜왜왜. 왜왜. 야 너 왜 그러냐고. 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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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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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여기. 여기. 어. 야. 저. 기달려. 기다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앞에 라인 잡아주고 가야 돼. 길 좀 무섭고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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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를 많이 잡으면 안 돼. 아. 오히려요. 네. 너 갈 거야. 내가 가. 니가 가. 천천히 가야 돼. 천천히 갈게요. 안 될 것 같으면 내려요. 여기. 초보자 코스인데. 왜. 사람을 이루고 가. 오화후. 오화후. 아. 아. 오. 아이씨. 오. 오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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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. 여기가. 너무 천천히 가면 더 힘들어. 어? 어? 됐어요? 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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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? 네 야 여기 끌어요 우와 야 우와 야 여기는 천천히 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야 천천히 가다 뒤지는 줄 알았네 어? 오늘 내가 일모작 할 뻔했네 와 야 야 거기도 그 오른쪽 바위 위로 타면 편하던데 원래 일로 타고 내려가던데 와 오씨 그러니까 뭐씨 부기용어를 늘려있다고 내가 아우 여기가 동네 뒷산인데 동네 뒷산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연습하면 어디갔는데 다 쉬워요 네 하하하 야우들 일로 이렇게 탄대 하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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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등산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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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함마가 몸살다 내가 다섯번 꼬칠 뻔했다 오함마 오모잡길이야? 큰일 나 아파 끌고 있어